이제 돌아오셨어요. 아휴 힘드셔서 어떡해. 집안일 아침부터 하시고. 와 인사를 잘해주시네. 다정하게. 엄마 어디 계셔? 어머 물건 던지시고. 안 반긴다고. 안 반긴다고. 지금 아 그러니까.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지금 못마땅하신 게 있어. 배변패드를 왜 안 갈아 놨나. 아 서로가 진짜 갈등이. 뭐 발견한 거야. 또 휴지 확인하는 거 봐봐. 아까 휴지 버린 거. 이런 걸 다 버리면 어떻게 이걸. 아이고 들어 아이고 들어. 참나. 이걸 쌩으로 이렇게 버려놨어. 다 쓸 건데. 다시 버린다고요? 확인하시네.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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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요.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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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. 설마 저걸 또 꺼내시는 거예요? 참나. 이걸 쌀 Böyle 이렇게 버려 놨어. 다 꺼내시네. 다 쓸 건데. 그녀가 이리저리 휴지 많이 많이 하죠. 강아지 똥 치우는 데 쓰는 거니까. 또 우리 집사람 그거 버린다는 거는. 참 수십 년 살아도 참. 인생관이 달라도 많이 다르지. 그래요 그래요 이유가 있으세요 보니까. 이게 전 이해는 가요, 이해는.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해는 가네요. 네, 이렇게. 아유, 들어라. 아니, 저렇게 쌓아두시니까. 다시 보니까 또 이해 안 가네. 너무 지저분하잖아요, 방에.